전라북도의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 환자가 연간 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보건복지부가 국회 강훈식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한 해 동안 도내에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44.01명에 달했습니다. 이 같은 수치는 전국 평균 43.8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역시 0.77명으로 전국 평균을 하회하면서 의료 환경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